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39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climate change가 좋네요 climate change 기후변화 자 기후의 변화는 단수죠 has 가지는 데 다양한 자 multitude 다이아나 다양한 오브 인디렉트 간접적 영향을 가진다 자 그래서 이펙트 전체성 온스인거에요 온 어디에 about의 뜻이죠 대하여의 뜻이에요 crops 명사 1번 작물과 라이프스탑 가축 생산해 자 이게 바로 쉽게 나오는 주제죠 주제 도피 자 디스가 말하는 것은 간접 영향이겠죠 자 이런 간접 영향들은 are the effect 영향인데 that changing pattern of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have on non-crop species found on farms and ranch such as insects and weeds and disease causing organisms and invasive species 요렇게 묶어야 되네요 짜증나 맞죠 자 이러한 간접 영향들은 효과인데 효과들은 changing 바꾸는 패턴인데 온도에 그리고 강수량 자 강수량에 자 그리고 실제 또 that changing pattern 좀 이상했었네요 여기서 자 여기서는 dash이 종속절로 또 아펙트가 나오는 이펙트 수식이에요 그래서 주어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끈참을 또 이렇게 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효과들인데 이 효과들은 changing pattern 바뀌는 형태인데 온도와 강수량에 자 강수량에 바뀌는 변화에 또 changing 분사 구조로 주어 수식 들어가고요 자 이 효과들은 사실상 주어 생략된거 다시 넣냐면 이펙트가 생략이에요 여기서는 자 이 효과들은 바뀌는 기후 변화죠 자 have on 가지게 되는데 non-crop 에서 effect on 이에요 사실상에서는 영향력을 주다 뜻이요 이펙트 아까 전치서 on 어디에도 영향력을 주다 about의 뜻을 쓴 겁니다 자 그러면 non-crop 그러면은 비곡물종들 자 비곡물종들이란 말은 우리가 아 먹지 않는 종들 또 어떤 종들이란 말은 found 또 과거분서를 썼죠 자 found on farms 농장 목장 자 농장이나 목장에서 발견되는 such에서는 또 like 들어갔죠 예를 들어서 권총들이나 위즈 잡초 특추 아니고 잡초인데 자 잡초 혹은 질병을 유발시키는 유기체 자 혹은 아 왜 그래서 외래종들 외래종놈들 아아아아 원래 침투적인 종들 종들인데 그래서 외래종이라고 바꿔도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해석이 약간 꼬이는게 여기를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자 these are the effects에서 끊겼어요 문장은 이게 주절 끝입니다 그럼 종속절로 이 효과들은 자 또 분사구조로 들어가요 변화는 온도에 온도와 그리고 강수량을 유발시키는 이 효과들은 해본 영향을 주는데 비곡물종돌로 해 자 그 다음 또 다시 여기서 해석 들어갔던 이 비곡물종돌은 발견되는데 농장이나 목장에 예를 들어서 곤충이나 잡초 질병을 유발시키는 유기체 혹은 이 외래종들과 같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해석을 다 해놔도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게 써놨죠 이거 잘못 쓴 글이에요 너무 명확하게 안 썼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짧게 설명하면은 기후변화에 기후의 변화에 직접이 아니고 지금 간접영향이에요 간접영향인데 간접영향이 뭐다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세세한 그까지 영향을 준다 라고 그냥 머릿속으로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원래 이런거 국가설명하기 귀찮은데 너무 좀 꼬여있어 다시 설명 들어갔습니다 자 여튼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클라이밍 체인지 기후의 변화는 영향을 주는데 인플루언스 영향력에 The behavior and productivity of this non-crop species 까지 또 이렇게 묶이네요 자 기후변화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면은 행동에 그다음 productivity 생산력 productivity 자 그리고 이 비 컴퓨터가 슬슬 바꿔기 시작하네요 너무 오래뜨라서 이러한 비곡물종들에게 그 다음 위치는 이 비곡물종들은 인턴 보상으로 바꾸는 데 네이처 자연을 그들의 관계를 위드 누가 서로 서로와의 관계를 그리고 위드 곡물과 곡식과의 관계를 그럼 결국에 뭐에요? 이러한 비 작물 종들이 실제 누구한테 영향을 준다? 작물한테 영향을 준다 돌고 돈다는 거에요 지금 그 다음 그 종들은 종의 풍부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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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큰일났다 이거 종의 풍부암 그리고 vegetation 커벌 종의 풍부암 1번이고요 2번이 vegetation 커버가 2번인데 non-crop species 까지 이게 2번입니다 비곡물 종들의 커버 그래서 뭐랄까요 식물 면적 식물 면적 식물 면적 덮는 양이니까 면적들은 복수죠 월 시그니피컨티 더 높았는데 인어디에서 유기체 밭에서 컴퓨어드 비교되었을 때 과거분사에요 컨트롤베셜 필드 하면 상업작물용 밭 들어갈려나요 상업작물용 까지는 들어갔네요 필드 밭이라고 밭보다 이건 뭐 상식이죠 잡초밭이 우리가 농사짓는 밭보다 더 뭐가 풍부해요 식물 면적이나 종들이 더 풍부하다 더 많은 종이 산다 쓸모없죠 갑자기 우리는 간접영향이에요 지금 지구온난화의 주제가 쉽게 답 찾을 수 있었고요 넘어가서 아이 되게 기네 이거 비코드 접속사 주의하시고 왜냐하면 relations between species in agriculture 시스템 까지 묶이네요 종들인데 농업 시스템 농업적인 시스템의 사이에 있는 곡물의 관계들은 are dynamic 역동적 비동사 뒤에 행동사 쓴거죠 역동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behavior of system 행동이죠 of system 그 시스템이란 말은 어떤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농업적인 시스템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까지 끊어주시고 it 또 가져오죠 이것은 어려운데 to project 하는게 프로젝트가 원래 뭐냐면 투영하다 라는 뜻이요 투영은 아니고 아파트 구역 투영하다 라고 하면 무슨말인지 모르니까 예측이라고 바꾸겠습니다 미리 쏴서 보단 말이에요 프로젝트 영화 쏠때 프로젝트 쏘듯이 쏴서 보여주다 뜻이요 좀 더 의역해보면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이요 자 how the indirect effects of climate change 가 how indirect effects 의무서 하나로 잡으시고요 어떻게 비간접적인 climate change 가 주어로 잡아요 우주동이죠 어떻게 기후변화에 비간접 영향이 매이 인플루언스 매이 조동사 동사 원정사 쪽 영향을 줄지가 어려워요 예측하기가 자 퍼포먼스 오브 애그리컬처 프로듀스 시스템 수행 자 수행인데 자 오브 어디에 농업적인 생산 시스템에 자 에서 홀은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우리 모른단 말이에요 비간접적인 영향력이 늘어났을 때 실제로 어디에 우리 농업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줄지 투영해보기 예측해보기 어려워요 모른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자 the limited information 그 limited 과거 문서로 썼죠 그래서 limited 제한된 그 제한된 정보는 available 사용 가능하다 자 사용 가능한데 about 또 전시설에 또 명사 써야 되겠죠 how 어떻게 이러한 비공물종돌이 response 응답할지 기후변화에 이렇게 또 묶였네요 자 여기서는 다시 보시면은 실제 주어는 자 실제 주어는 limited information 본동사의 주어가 여기 있구요 자 available 지금 수식어구 효용사구로 들어간거에요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주시고 동사는 다시 본동사가 main provide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해석해보면은 제한된 정보인데 이 제한된 정보는 아마도 제공해줄 것이다 이거구요 다시 제한된 정보인데 자 available 어떻게 비공물종물들이 기후효과에 응답할지 에 대한 사용가능한 정보들은 아마도 제공해줄 것이다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복잡하게 써놨죠 이 질문 자체가 지저분해요 그냥 자 뭘 제공하자면 some insight 통찰력 자 통찰력을 줄 것인데 오늘 또 about의 뜻이요 자 잠재적인 임팩트 영향력에 대하여 영향력 여기에 대하여 그래서 지문 한번 다 봤구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지문 소재는 좋은데 그리 지저분하네요 이게 일부러 이렇게 구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비간접 영향력이 어떻게 우리 실제 곡물과 우리 가축에 영향을 줄까 예측하기 어렵다 그런거죠 소재를 비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후변화의 간접적 영향의 특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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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